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오늘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기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지역 소도시에서는 제주도 여행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주에 다녀와서 담친구들 앞에서 경험덤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해외여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지만 제주는 역시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는 뭔가가 있는 곳입니다.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이국이란 느낌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라는 곳이 지금은 여행지로서 각광받고 있어도 심지어 누구든 몇 번은 가봤을 흔한 여행지 같아도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 대중들 사이에서 모르는 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이 석상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돌하르방이라고 불리지 않았던 사실도 사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만큼 제주는 알면 알수록 지금껏 몰랐던 게 많았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이번 편의 소재가 되는 모코의 나는 바로 그러한 제주의 또 다른 역사 속 일면을 알게 해준 만화입니다. 모코의 나는 우리만화연대가 기획하고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했었던 월간 무크지 보고의 4편을 걸쳐서 수록한 만화입니다. 중편이죠. 정용연 작가는 정간의 소사로 가족 이야기 속에 흐르는 민초들의 미시사를 보여주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 장기를 한층 더 깊이 갈고 닦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몽골의 제국인 원이 점차 저물던 원명 교체기입니다. 역사 왜곡이 좀 심하긴 하지만 드라마 기황우가 바로 이 시기를 소재로 삼고 있죠. 만화에선 김은희 작가의 더 칸 그리고 김혜린 작가의 비천무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모코의 난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바로 앞서 소개한 그 기황우의 오빠와 그 형제들을 비롯한 부원배들이 말 그대로 판을 치고 있었던 고려 후반기가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기황우 손길에 놀아나는 원나라 때문에 부마국 입장에선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원에서 오랜 시간 볼모로 있다 돌아와 왕이 된 공민왕은 즉위 직후에 땋은 머리를 풀고 원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원의 힘이 기울고 있음을 파악한 데 따른 정책이었죠. 부원배들을 죄에 처단하여 민심을 얻고 빼앗겼던 영토도 탈원했지만 한 곳이 남았으니 바로 그곳이 제주였습니다. 본래 탐나라는 왕국이었지만 고려에 복속되었던 제주는 초원에 다니던 몽골족의 나라인 원이 말을 키우는 데 좋은 곳으로 눈여겨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몽골인들은 제주를 집어삼키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치는 오랑케라 하여 모코라고 하죠. 제주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모코들과 섞이고 그런 채로 또 백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도 저들은 이미 제주 백성이 아니라 오랑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고려는 모코들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원이 쫓겨나고 새로운 한족의 제국이 섰으니 이름하여 명입니다. 성질이 불각기로 정평이 나 있는 주원장이 황제에 올랐고 고려는 원 대신 명을 섬겨야 될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주원장은 제주의 말을 2천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조정에선 난감해하면서 제주로 협상을 하러 갑니다. 당연히 모코들은 붕괴했지만 다 죽을 거냐 살고 볼 거냐 구스르는 고려 관리의 말에 일단 300필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300필로는 주원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터 공민왕은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모코를 토벌하라. 그 명을 받든 이가 바로 최영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그 백전의 용사 최영은 공민왕의 명을 받들어 부대를 이끌고 모코를 치러 떠납니다. 제주는 이제 피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피바람 앞에 고려여자 버드라기와 모코의 백호장 성나리복에는 부부로서 그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